평창군이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. 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과 도축, 유통업, 식품접객업소는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 5일까지는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를 내야 합니다.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전업,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 올해 2월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,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 추가 운영 행위는 금지되고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모든 과정이 금지됩니다.